강서구의 대표 박물관인 허줌박물관에서 오는 10월 3일까지 나무건강을 담다 특별전이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박물관 개관 16주년을 맞아 마련된 기획전으로 건강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전시는 특별히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과 허줌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약장, 약소반 등 70여 점의 작품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총 3부로 구성된 전시는 동의보감에 나오는 약용나무를 활용한 다양한 의약기와 생활용품을 살펴보며 선조들의 지혜를 살펴볼 수 있도록 꾸며졌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의 참여가 가능한 나무약합을 만들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관람장을 직접 찾기 어려운 구민들을 위해 겸재정선미술관에서 비대면 온라인 전시투어를 열었습니다. 미술관의 기획전시를 중심으로 뉴우아트 집곡전이 오는 12월까지 총 8편 겸재정선미술관 유튜브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시작가와 작품세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토크콘서트도 함께 펼쳐지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나무 건강을 담다 특별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허줌박물관으로 전화하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되고 온라인 전시투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겸재정선미술관으로 전화하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